형님 식사하세요 뭐고 이건 또 어? 이거 낯이 많이 이건데 이거 거의 주식과 흡사한 근데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거 만원짜리 광어 우럭 연어입니다 아 이게 만원짜리 회야? 연어도 만원이고 딱 봐도 우럭이고 광어도 만원짜리야? 네 한 접시에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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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싸네 아 이 간장하고 원래 와사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서 먹는데 와사비도 생와사비가 아니네 그냥 그 시럽용 와사비네 음 역시 보니깐 사이즈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 연어는 그래도 양이 좀 많네 확실히 연어가 생물가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어 이 정도야 뭐 회.. 회는 킬로인데 내가 음 음 어허 와사비 와사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간장에 살짝 담가서 진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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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식감은 우럭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음 다음 연어를 한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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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는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다 저는 이제 회를 이제 식감으로 주로 먹는 편인데 연어는 그냥 씹기도 전에 입안에서 그냥 약간 퍼지는 느낌? 다시 한번 초장에 간장에 아 연어는 아닌 것 같아요 혁피디 네가 먹어라이가 그래서 오늘 뭐 먹는 거 자체가 회만 먹는 거야? 어떻게 회만 먹냐? 나는 회를 먹기 위해서 술을 먹고 술을 먹기 위해서 회를 먹는 사람인데 이것만 그냥 음 와 그거 먹으니까 약간 좀 밍밍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 그래도 이게 더 고문이다 차라리 매운 걸 먹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술은 좀 끼자 아니 이거 그대로 못 먹겠다 좋은 술로 가야지 또 이제 자 회를 먹을 거면 이 정도의 술은 있어야지 제가 제일 아끼는 술들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조니어커 스윙스페리얼 귀족들이 먹는 술이죠 배 안에서 요트 안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병이 병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이것도 한정판이고 경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한 잔씩 먹고 자는 건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이야 자 다음 이거는 이제 발렌타인 30 이게 면세 가루는 지금 한 4,50만원 하는데 시중가는 한 120만원 다음 로얄살루트 스노우 버전 이 하얀색 병은 웨딩 버전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경매로 사야 돼요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중학생처럼 보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또 어린애들이 막 시비빅 걸고 그러는데 술 사러 가도 신분증 검사하고 이러면 또 너무 귀엽잖아 또 이렇게 하면 애아빠 같이 안 보이잖아 다음 술 이거 히비키라고 굉장히 맛있는 술이에요 일본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찍이 단종이 돼가지고 이것도 경매로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나와요 지금은 공항 면세점 같은 데서 한 10만원대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술이 들어간다 근데 이거 이거 우럭 너무 쬐깐해가지고 아 이거 중국에서 직접 온 건데 이거 이게 칸이라는 바이주입니다 칸 아 오 멋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가장 비싼 술은 다 접대를 받아 봤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맛있는 술은 한국의 소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가장 또 가격도 저렴하고 최고의 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주를 꺼내와야 될 것 같아 아 또 짜잔 자 보시면 여기 철수포차라고 보이시죠 예 진로요 이제 웬만하면 계약하자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팔아주는데 자셔보겠습니다 크으 이 맛으로 먹는 거야 크으 봐봐 크으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아 이러니까 안주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 음 아 회도 맛있어 아 아 이 소주가 역시 자연산 양식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소주와 양식을 먹어도 자연산처럼 느껴집니다 크으 이 맛으로 아 다 따라하고 있을까 아마 아닌가 폴 흡 육 이게 알코올 중독자인줄 알지만 저는 그냥 ко이 aqui 아 그게 알코올정독인가?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근데 이거 금방 다 먹겠는데 거의 한잔에 한잠씩 먹거든요 이 정도면은 소주 한 세 병은 더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만원짜리 회 먹방 물론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저산 너머로 갔죠 요즘 소주 편의점에서 한 2천원이면 사지 이 만원짜리 회에다가 2천원짜리 소주로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과 연인과 정말 기분 좋은 시간 낼 수 있는 가성비 캡틴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노멀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심플하고 프레쉬한 안주를 추천해 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. 오늘의 음식 광어 우럭 연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